네, 서울중랑국합의 서영교 의원입니다. 검사들 탄핵안을 국회가 발의하는 게 불법입니까? 답변하세요. 탄핵안 발의는 국회의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렇죠? 네. 검사가 잘못했을 때,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국회가 지적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검사 탄핵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사무처처장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검사 탄핵이 불법입니까? 탄핵 발의는 국회의 권한입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 탄핵도 불법입니까? 탄핵안 발의가? 그것 역시 탄핵안 발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국회의 권한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어요. 가장 안 좋은 일이에요. 대통령이 탄핵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재판관 8명이 전원이 인용한 사유는 어떤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전원이 인용한 사유는 어떤 것입니까? 법률에 위반된 행위를 했고 그 위반이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법률을 위반했고 또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탄핵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해볼게요. 대통령으로 공익실현 의무가 있습니다. 공익실현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최소원의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전원 인용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나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가 가짜 사과였다. 그리고 국가의 비밀을 최성원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또한 인용되었습니다. 이런 박근혜 탄핵은 윤석열 정권이 반명교사 삼아야 합니다. 나는 저러면 안 돼. 절대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비밀을 누설해서도 안 돼. 그리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인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자 윤석열 정권 김건희 정권의 위헌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입니다. 그런데 요즘 공공연이 얘기합니다. 주권은 김건희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인사에 개입하고 공천에 개입하고 그리고 이것을 대통령이 옆에서 지원 사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헌법 제1조 2항 위반입니다. 박근혜가 탄핵이 되었던 내용처럼 공익에 우선해야 합니다. 공익실현에 우선해야 하는데 사익실현에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김건희 사의 그리고 장모의 사의 그리고 인사 개입 등등 공익실현에 눈 감고 있는 죄입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 1항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입니다.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얘기했어요. 특혜가 있었어요. 김건희 여사 황제의전은 특혜가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 위반입니다. 요즘은 최서원보다 더한 사람이 명태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정의 사익이 끼어서 농단했는데 그게 김건희 여사는 공익이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사익이 끼어들어서 국정이 농단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헌법재판소 국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들어야 해요. 그리고 이 정권도 들어야 하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명태균, 청공, 강혜경, 김대남이 터져 나옵니다. 저 사진 한번 보세요. 저건 언론사에 나온 사진입니다. 대한민국이 떠들썩합니다. 국민의힘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야 해요. 그런데 명태균이 아무리 떠들어도 법적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상황이 되고 이 지경까지 되는 것은 바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안이 올 수 있다는 경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제가 이제 마지막 정책 질의를 하겠습니다. 혼혜자의 경우, 아빠가 엄마하고 결혼을 하지 않은 혼혜자의 경우예요. 그 경우에는 아이를 낳으면 아이는 엄마만 출생신고할 수 있습니다. 친모만 출생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출생신고를 헌법 불합치 낸 헌법 불합치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직도 고치지 못하고 있어요. 가족관계 분노법입니다. 그리고 민법에 아이는 태어났는데 아이가 출생신고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해왔는데 부활합법도 이번에 여러분이 헌법 불합치를 내면서 금물수단이 탔어요. 이제 사랑위법, 태어났으나 출생신고하지 못하잖아요. 혼혜자의 경우 생모만 출생신고할 수 있는 이 가족관계 등록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위법도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입장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서 개선입법이 되지 않는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다시 돌아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찾아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